중국어의 꽃, 전치사 패턴 뭐뭐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스텝 1. 나는 사장님께 불만이 있어요. 스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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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장님께 불만이 있어요. 1.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2. 나는 소설에 관심이 있어요. 3. 나는 어법에 흥미가 있어요. 4. 나는 영화에 흥미가 있어요. 5.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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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4. 그는 역사에 소질이 있어요. 5. 그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어요. 5. 그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어요. 5. 나는 성적에 아주 만족해요. 5. 나는 성적에 아주 만족해요. 3. 나는 자신에 아주 만족해요. 4. 나는 일에 아주 만족해요. 5. 나는 시합에 아주 만족해요. 5. 나는 그녀에게 사랑이 생겼어요. 5. 나는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5. 나는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5. 나는 중국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5. 나는 중국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5. 나는 중국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6. 나는 중국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7. 나는 중국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8. 나는 친구가 저에게 아주 잘해요. 9. 나는 중국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3. 친구들은 저에게 아주 잘해줘요. 4. 남자친구가 나에게 아주 잘해요. 5. 동료들은 나에게 아주 친절해요. 동사만 정말 잘해요. 5. 동료들은 나에게 아주 친절해요. 1. 나는 소리에 매우 민감해요. 2. 나는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3. 나는 냄새에 아주 민감해요. 4. 나는 색깔에 아주 민감해요. 5. 나는 가격에 아주 민감해요. 5. 나는 가격에 아주 민감해요. 5. 나는 가격에 아주 민감해요. 6. 나는에 속기가 Haha. 6. 나는 책에 정확해요 Ni권을 덜ça시켜 줘요. 6. 나는 fluores writer fuia tooia. 7. you do you do me do you do you? 8. 나는 그것이 아주 꺼져요. 9. 나는 Gottes 권력을 덜다시elli year about me 1. 독서는 내게 아주 중요해요. 9. ότι tai wo eu do you do you do you do your time. 7. 한국어는 일에 아주 중요해요. 9. 외국어는 일에 아주 중요해요. 9ائ만 doin makeup得use chuyệnわ itasmaor 2. 9. 외국어 아 glor vontade영 Deish call upon you why do you do not love it. 4. 음식은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5. 건강은 사업에 아주 중요해요. 5. 건강은 사업에 아주 중요해요. 2. 나는 영어에 대해 전혀 몰라요. 3. 나는 악기에 대해 전혀 몰라요. 4. 나는 이 방면에 대해 전혀 몰라요. 5. 나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라요. 5. 나는 그녀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5. 나는 베이징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5. 나는 베이징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4. 나는 하이힐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5. 나는 하이힐에 대해 전혀 몰라요. 5. 나는 경국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5. 나는 하이힐에 대해 전혀 몰라요. 5. 나는 하이힐에 대해 전혀 몰라요. 5. 나는 하이힐에 대해 전혀 몰라요. 6. 나는 하이힐에 대해 전혀 몰라요. 6. 나는 하이힐에 대해 전혀 몰라요. 4. 나는 법률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요. 5. 나는 축구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요. 5. 나는 축구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요. 2. 너에게 과외 선생님이 되어줄게. 3. 너에게 통역이 되어줄게. 4. 너에게 사진작가가 되어줄게. 5. 너에게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5. 내가 너에게 소개 한번 해줄게. 5. 내가 너에게 친구 한 명 소개해줄게. 3. 내가 여러분께 새로운 계획을 소개할게요. 5. 내가 그녀에게 여행지를 소개했어요. 5. 내가 그녀에게 주소가 되어줄게. 6. 내가 그녀에게 주소가 되어줄게. 5. 내 친구 주소가 되어줄게. 2. 그는 나에게 용기를 가져왔어요. 3. 그녀는 나에게 행운을 가져왔어요. 4.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5. 독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왔어요. 5. 독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왔어요. 5. 독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왔어요. 5. 직장 상사가 나를 곤란하게 해요. 3. 친구가 나를 곤란하게 해요. 4. 선생님이 나를 곤란하게 해요. 5.老師给我 추우난 посầ어요. 5. 삶이 나를 애 먹어요. 생허 게이 워 추 난티 생허 게이 워 추 난티 게이 텐 마판 모모에게 폐를 끼쳐요. 1.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2. 제가 또 당신께 신세를 줬네요. 3. 난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4.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5. 난 친구에게 신세를 줬어요. 5. 난 친구에게 신세를 줬어요. 10. 내 친구에게 신세를 줬어요. 아에게 비한 인상을 남겨요. 1. 말레장성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2. 그는 내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3. 이 책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4. 베이징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5. 베이징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4.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1.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2. 그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3.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4. 나는 선생님께 전화해요. 5.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5.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 너에게 문자 보낼게. 2. 그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3. 너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 4.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요. 5.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5.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요. 누구누구를 못살게 굴어요. 1. 그는 나를 못살게 굴어요. 2. 남편이 나를 곤란하게 해요. 3. 나 좀 난차게 하지 마세요. 4. 직장 동료가 날 괴롭혀요. 4. 동료에게 문자를 보낼다는 것 같아요. 5. 동룡에게 문자를 보낼게요. 5.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요. 5. 동룡에게 문자를 보내요. 5.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면 5. 동료에게 문자가 나을 못살게 해요. 1. 나는 청바지를 입었어요. 2. 나는 원피스를 입었어요. 3. 나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4. 나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5. 나는 양복을 입었어요. 5. 나는 코트를 벗었어요. 5. 나는 다운 재킷을 벗었어요. 5. 나는 위드 재킷을 벗었어요. 5. 나는 양복을 벗었어요. 5. 나는 피鞋을 벗었어요. 6. 나는 몸옷을 착용해요. 1. 그녀는 반지를 꼈어요. 6. 그녀는 목걸이를 입었어요. 6. 그녀는 목걸이를 입었어요. 7. 그녀는 모자를 썼어요. 7. 그녀는 스파프를 벗었어요. 8. 그녀는 스카프를 벗었어요. 8. 그녀는 스카프를 벗었어요. 1. 그는 안경을 벗었어요. 2. 그는 허리띠를 풀었어요. 3. 그는 가발을 벗었어요. 4. 그는 팔찌를 풀었어요. 5.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A를 B로 데려가요. 1. 나는 동료를 중국에 데려왔어요. 2. 나는 여동생을 명동에 데려왔어요. 3. 나는 학교 친구를 학원에 데려왔어요. 4. 나는 친구를 공항에 데려왔어요. 5. 나는 아이를 동물원에 데려왔어요. 5. 나는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5. 나는 휴대전화를 침대에 놓았어요. 5. 나는 휴대전화를 침대에 놓았어요. 6.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6.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4. 나는 모자를 의자 위에 두었어요. 5. 나는 모자를 의자 위에 두었어요. 5. 나는 모자를 의자 위에 두었어요. 6. 나는 모자를 의자 위에 두었어요. 5. 너는 모자 위에 두었어요. 5. 나는 모자 위에 두었어요. 2. 나는 그녀를 좋은 친구로 생각해요. 3. 나는 그를 친형으로 여겨요. 4. 나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요. 5. 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5. 나는 그녀를 귀염둥이라고 불러요. 5. 나는 그녀를 귀염둥이라고 불러요. 6. 나는 그를 천재라고 불러요. 6. 나는 그를 천재라고 불러요. 7. 나는 그를 천재라고 불러요. 7. 나는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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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라고 불러요. 8. 나는 그녀를 천재라고 불러요. 2. 나는 소설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3. 나는 논문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4. 나는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거예요. 5. 나는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5. 나는 옷을 더럽혔어요. 5. 나는 책가방을 더럽혔어요. 3. 나는 양탄자를 더럽혔어요. 4. 나는 침대 시트를 더럽혔어요. 5. 나는 교복을 더럽혔어요. 5. 내가 휴대전화를 고장 냈어요. 5. 내가 컴퓨터를 고장 냈어요. 5. 내가 자동차를 망가뜨렸어요. 5. 내가 사진기를 고장 냈어요. 5. 내가 사진기를 고장 냈어요. 5. 내가 사진기를 고장 냈어요. 6.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6.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7.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2. 나는 체납을 고장 냈어요. 7. 나는 윈드 재킷을 잃어버렸어요. 7. 나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3. 나는 휴대전화를 고장 냈어요. 4. 나는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5. 나는 애완견을 잃어버렸어요. 5. 바, 칼샤라이 1. 나는 증서를 땄어요. 5. 나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3. 나는 HSK 증서를 땄어요. 4. 나는 가이드 자격증을 땄어요. 5. 나는 통역사 자격증을 땄어요. 5. 바, 칼샤라이 2. 나는 차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5. 나는 옷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5. 나는 책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5. 바, 칼샤라이 5. 내가 주소를 적어두었어요. 5. 내가 주소를 적어두었어요. 5. 내가 인터넷 주소를 적어두었어요. 4. 내가 그의 이름을 적어뒀어요. 5. 내가 회의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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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뒀어요. 1. 그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2. 그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3. 그는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4. 그는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5. 그는 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5. 나의 성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나는 돈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나는 애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나는 애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나는 애정을 잘 생각해요. 5. 나는 우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나는 우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나는 우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 누구 누구에게 혼나요. 5. 나는 선생님께 혼났어요. 5. 나는 선생님께 혼났어요. 6. 나는 선생님께 혼났어요. 6. 나는 선생님께 혼났어요. 7. 나는 엄마에게 혼났어요. 7. 나는 엄마에게 혼났어요. 8. 나는 엄마에게 혼났어요. 8. 나는 윗사람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5. 나는 사장님께 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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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 풍경에 사로잡혔어요. 2. 난 음악에 매료되었어요. 3. 나는 향기에 사로잡혔어요. 4. 나는 소설에 매료되었어요. 5. 나는 그녀의 눈에 끌렸어요. 5. 나는 그녀의 눈에 끌렸어요. 5. 나는 그녀의 눈에 끌렸어요. 1. 컴퓨터를 도둑맞았어요. 2. 지갑을 좀도둑에게 도난당했어요. 3. 내 마음을 당신에게 도둑맞았어요. 4.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았어요. 5. 옷을 좀도둑에게 도둑맞았어요. 5. 입구 배이셔토토쫄다. 5. 입구 배이셔토토쫄다. 6. 입구 배이셔토토쫄다. 6. 입구 배이셔토토쫄다. 6. 배 A, 칭웨이 B. A에게 B라고 불려요. 1. 그는 천재라고 불려요. 2. 그녀는 여신이라고 불려요. 3. 황화는 민족의 젖줄이라고 불려요. 4. 그녀는 사람들에게 공주라고 불려요. 4. 그녀는 그녀에게 말해요. 2. 너에게 비밀을 말할게. 3. 난 그에게 거짓말을 해요. 4. 난 그녀에게 진심을 말할게. 5. 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5. 그녀는 그녀와 함께 공원에 가요. 5. 나는 그녀와 함께 시안에 가요. 5. 나는 그녀와 함께 마트에 가요. 4.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산책을 가요. 5. 나는 누나랑 같이 쇼핑을 가요. 5. 그녀와 함께 공주라고 불려요. 6. 그녀와 함께 공주라고 불러요. 5. 그녀와 함께 공주라고 불러요. 2. 나는 그녀에게 피아노를 배워요. 3. 나는 그에게 운전을 배워요. 4. 나는 그녀에게 서야를 배워요. 5. 나는 그에게 요리를 배워요. 5.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5.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5.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6.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5.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5. 나는 엄마와 옥신각신해요. 6.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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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7.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8. 나는 그와 논쟁을 해요. 3. 나는 엄마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4. 나는 그와 이 일을 상의해요. 4. 나는 그와 이 일을 상의해요. 5. 나는 아빠와 유학 문제를 상의했어요. 5. 나는 아빠와 유학 문제를 상의했어요. 1. 나는 그에게 설명했어요. 2. 나는 그녀에게 해명했어요. 3. 나는 너에게 설명을 해야겠어. 4. 나는 선생님께 해명을 해야 돼요. 5. 나는 사장님께 해명을 해야 돼요. 5. 나는 그와 말다툼을 했어요. 5. 나는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5. 나는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5. 나는 여 동생과 말다툼을 했어요. 5. 나는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5. 나는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5. 나는 선생님과 말다툼을 했어요. 6. 나는 선생님과 말다툼을 했어요. 4. 나는 책임자와 연락할 거예요. 5. 나는 변호사와 연락할 거예요. 5. 나는 그녀와 인사를 나눠요. 5. 나는 그녀와 인사를 나눠요. 2. 나는 그부와 인사를 나눠요. 3. 나는 선생님과 인사를 나눠요. 4. 나는 친구와 인사를 나눠요. 5. 나는 동료와 인사를 나눠요. 5. 나는 동료와 인사를 나눠요. 5. 나는 동료와 인사를 나눠요. 6. 나는 동료와 인사를 나눠요. 6. 나는 동료와 인사를 나눠요. 7. 나는 그에게 농담을 했어요. 6. 나는 그녀와 인사를 나눠요. 6. 나는 아빠와 농담을 해요. 7. 나는 아빠와 농담을 해요. 7. 나는 아빠와 인사를 나눠요. 8. 나는 아빠와 인사를 나눠요. 9. 나는 아빠와 인사를 나눠요. 11. 나를 잡아 too pequeña. 9. 선생님이 나를 괴롭혀요. 1. 하늘도 무심하시지 3.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요 4. 언니는 나를 괴롭혀요 5. 그는 친구를 못살게 굴어요 5. 그는 친구를 못살게 굴어요 5. 그는 친구를 못살게 굴어요 5. 누구누구와 연애해요 1. 나는 그녀와 사귀어요 5. 나는 학교 선배와 사귀어요 3. 나는 직장 동료와 연애를 해요 5. 나는 중국 친구와 연애를 해요 6. 나는 중국 친구와 연애해요 6. 나는 중국 친구와 연애해요 6. 나는 중국 친구와 연애해요 7. 나는 누구누구에게 본받아요 7. 나는 그를 본받아야 해요 2. 우리는 그녀를 본받아야 해요. 3. 우리는 선생님을 본받아야 해요. 4.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해요. 5. 우리는 지도자를 본받아야 해요. 5. 우리는 그녀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6.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6.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7.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7.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8.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8.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9.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9.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10. 너에게 사과를 본받아야 해요. 10. 나는 상하이에 출장을 가요. 10. 나는 상하이에 출장을 가요. 11. 나는 상하이에 출장을 가요. 11. 나는 상하이에 출장을 가요. 11. 나는 친구 집에 가서 복습을 해요. 11. 나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요. 12. 나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요. 12. 나는 공항에 가서 손님을 맞이해요. 12. 나는 이 사과를 접근길은 꼭 하야 해요. 12. 나는 이것을 모르고 잘 reflex하는ely. 12. 나는 면수 게 좋아해요. 12. 나는 이것을 모르고 잘 모르고 오세요. 14. 나는 아이가 로서관리지ps을 하고요. 14. 당신은 이것을 모르는다니요. 12. 나는 이것도 모르고 잘 모르고. 14. 나는 이거 취소하지 못하지 못해요. 14. 나는 이거 취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2.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하다니 3. 일요일까지도 일하다니 4. 한 마디도 못하다니 5. 술 한 방울도 안 마셔봤어 5. 왜, 화초 뭐, 뭐 때문에 고민이에요 1. 나는 학비 때문에 걱정이에요 2. 나는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에요 3. 나는 일 때문에 걱정이에요 4. 나는 집을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5. 나는 시험 때문에 걱정이에요 5. 나는 유행 2. 마트는 우체국에서 멀어요? 3. 우체국은 베이징역에서 멀어요? 4. 베이징역은 공항에서 멀어요? 5. 공항은 여기에서 멀어요? 5. 기장은 여기에서 멀어요? 5. 기장은 여기에서 멀어요? 5. 나, 카이, 완셕 6. 뭐뭇을 가지고 놀려요? 1. 저를 놀리지 마세요. 2. 그는 늘 나를 놀려요? 3. 그의 외모를 가지고 놀려요? 4. 사랑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요? 5. 목숨을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부능 나, 생명, 가이, 완셕 6.ž Diese Alrighty auntsinação 6. 뭐뭇부터 시작해요? 1. 나는 오늘부터 중국어를 배울 거예요. 2. 그는 어제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3. 그녀는 내일부터 서예를 배울 거예요. 4. 나는 지금부터 영화를 볼 거예요. 5. 그녀는 9시부터 요가를 했어요. 5. 나의 땅비 2. 그는 햄버거를 밥으로 생각해요. 3. 그는 죽을 아침으로 생각해요. 4. 그는 나를 친구로 생각해요. 5. 그는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5. 그녀는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5. 그녀는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